루피 저기는 펭귄들 좀 봐 너무 귀엽다 그러게 다들 어디가는거지? 스톱! 자 이제 우리 메 다와가니까 게으름 피지말고 빨리 와야돼 알겠느냐? 네! 좋았어 좋았어 자 그럼 다시 출발! 쟤는 뭐지? 뽀로로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까? 좋았어 좋았어 저기요 저쪽에 펭귄들 다 갔나요? 뭐 아까전에 갔는데 휴 다행이다 아까 쟤들 다 배 따러 간다는데 너는 왜 안갔어? 그 배는 일반 배가 아니라 해적선이에요 뭐라고? 용감한 뽀로로님 저희 펭귄들을 구해주세요 를 내가? 난 싸움 잘 못하는데 뽀로로 뽀로로가 좀 도와줘 그래! 결심해서 내가 펭귄들을 구해주겠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같이 가요 뽀로로 안가? 응? 다 가야지 빨리 와 같이 가 그래도 해적이라는데 괜찮을까? 뽀로로님 하하하 간다 가 뽀로로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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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뭐야, 크롱! 여덟 번째가 없어졌잖아!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진짜 없네! 크롱, 똑바로 못하는 거야? 당장 가서 찾아와! 알겠습니다, 크롱! 그럴 필요 없다! 어서 내리자! 어, 무서워...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알았어요! 뭐야, 이것들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여덟 번째 뭐하냐? 빨리 와라! 지금 오면 한 번은 용서해준다, 걸어! 응! 야, 내가 말하잖아! 정의 이름으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흥! 감히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좋다! 너희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응? 역시 멋있는 우리 던장님! 뭘, 이 정도 가지고? 내 얘기 잘 들어! 지금부터 해적선으로 게임을 할 건데... 세 번을 해서 두 번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하는 거야! 알겠어?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하지! 하지만 지면... 저기 바다에 있는 상어에 밥이 되는 거야! 하하하하! 어? 물고기들이 뭐 저렇게 무서워?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밥이 될 거야! 아하, 가사롭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좋아, 좋아! 어둠이 여자들이 무서운 걸 모르냐, 가로무! 그러게! 우리가 이길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어리먹는 소리!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다! 어? 왜 너네가 먼저 시작해? 당연하지! 나는 선장이니까 넌 그 다음에 하도록! 아이, 무슨 덕풀 장군이야! 황, 이, 핑! 화이팅! 우리 덕장님, 화이팅! 고맙구나! 내가 이기고 나서 큰 상어 줄게! 자! 어, 저 카리스마! 진짜 멋있다, 그룹! 뭐야? 치사하게 저기다 놨냐? 뽀로로, 화이팅! 알았어, 루피! 치사하게 거기다 놨단 말이지? 조심! 아, 깜짝 놀랐네! 아, 이번에도 성공! 아, 깜짝 놀 charged! 어? 나야, 우리 아,》 나 x 많이 주워하지 않습니까? 거 1938, 트롯 West, 아, 부uß, 교사진! 저 성장 너무 잘하잖아 뽀로로 화이팅 오 로피 아 어디로 오지 아 떨려 아 아 당연한 결과가지고 놀라기는 역시 성장님은 멋있어요 멋있어 어떡해 미안해 여덟 번째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한 번 했잖아 다음번에 이기면 되지 흥 가사롭다 다음 판이 끝나면 너희 상어밥이 될 테니 마음의 준비나 해놓으라고 마음의 준비나 해놓으라고 그럼 네 갑니다 뭐야 저 얄미운 녀석은 내가 꼭 이기고 돌아올게 아 루피 화이팅 그럼 잘할 수 있지 당연하죠 저만 믿으세요 그롱 저 살며 시농키 저 그롱의 실력이 어떠냐 성공 그롱이 멋지게 나의 숨겨진 실력을 보여주겠다 케러 잘 버텨라 저 녀석 장난 아닌데 어떡해 나 떨려 아니야 아니야 루피가 더 잘할 거야 화이팅 응 이번에도 그롱의 실력을 그롱 네 선장님 무리하지 말고 꼭 이겨야 해 알겠어 당연하죠 자 출발 이번에도 강력하게 이번에도 강력하게 이번에 아주 어려운 자리에 놔주겠어 우리가 승리했어 성공했어 루피 그럼 선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한 번만 봐주세요 개는 한 번도 있잖아요 응 좋아 이번엔 꼭 이겨서 저것들을 상어밥을 만들어야 된다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이번이 마지막 판이다 이번엔 봐주지 않겠어 허 누가 할 소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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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야야야 성공 성공 가사롭군 여기는 내 자리 저 자리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좋은 내 실력을 기대하시나 어 잘해 크롱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거든 웃기지마 뚱구뚱뚱뚱 어 나 어떡하냐 크롱 나 어떡하냐 크롱 이럴수가 크롱 움직이지 마 너는 완전히 포위됐다 뭐라고 선장님 선장님 어 선장님이 완전 포위됐잖아 상어밥이 될 준비로는 됐겠지 응 운하다 여기 있는 펭귄들도 다 풀어줘 야 크롱 응 나는 상어밥이 될 수 없다 크롱 야 쟤 선장을 버리고 가네 뭐야 트롱이 나를 버리고 간 거야 부하가 뭐 저래 패티 선장도 안 됐네 얘들아 패티 선장을 매달도록 알았습니다 따라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손을 대는 거야 잘어와요 자 그럼 우리는 정리나 해볼까 그래 그래 우리 빨리 가서 도와드리자 좋았어 뽀로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랑 같이 뱉다고 여행 가요 별말을 배가 멋지긴 한데 우리도 이제 가봐야지 맞아 우리도 할 일이 있거든 야 내려줘 아 무사건 말이야 빨리 내려주라구 내 이놈들 당장 내리지 못해 너만에 있어요 다음에 꼭 놀러오세요 다음에 꼭 놀러오세요 아 그래 안녕 고맙습니다 자 우리도 출발해볼까 출발 출발 내려주고 가야지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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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내려줘 안녕